시간 투자 계속 하셔가지고 등록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반응이 오는 제품들이 생겨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피드백 참고하셔서 꼭 바로 적용을 해보세요. 대표님은 적용하시는 실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 말 2023년 12월 정도 되면 아마 빅파워 등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송 웅크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대표님들 피드백 8탄입니다. 벌써 8탄까지 왔네요. 계속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일로 가보시죠.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메일을 주셨던 대표님이세요. 근데 원래 잘하고 계셔가지고 일단 다른 대표님들 피드백 먼저 드리고 이제 계속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늘에서야 피드백을 드립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거 빠짐없이 실천하니까 확실히 유입수 성과도 좋습니다. 항상 강조하시는 거. 첫 번째 상품명 덩어리를 올리기. 두 번째 카테고리 셨을까. 그리고 그전에는 소싱하는 게 아이템 스카우트를 쓰긴 했는데 하다 보니 또 감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키워드 될 만한 것들만 찾아서 하는 중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항상 알림 설정 해놓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플로우랑 하이버도 입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우 잘하셨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촬영은 배경지 뒤에 설치해서 집에서 촬영하고 있고 대표님 말씀 전에는 자연광 플러스 조명 했었는데 조명을 빼고 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조명 빼고 자연광에 시폰 커튼 쳐서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조명을 인조광 조명을 빼야 돼요. 자연광으로만 촬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삼각대로 촬영을 많이 시도하는데 색감이 큰 거울에 셀카 찍는 게 고급스럽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통 둘 다 찍으면 셀카로 하는 걸 더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대표 이미지만 따로 조금 다르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대표님 말씀 듣고 방향성은 잡은 것 같아서 확실히 자신감도 없긴 했는데 그래도 피드백이 궁금하기도 하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쇼핑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쇼핑몰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쇼핑몰로 들어오면 전체 보기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기도순 네 가지로 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이 대표님은 제가 피드백을 한 다섯 가지 방향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피드백을 드리기 전에 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대표님은 제 영상을 계속 지켜봐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바로 적용을 잘 하시는 대표님이셨어요. 일단 잘한 거 첫 번째는 상품명을 아주 잘 덩어리로 작성하고 계세요. 덩어리로 작성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른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대표님이 작성하신 상품명을 보시고 한번 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남자 목폴라 니트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럼 이 키워드를 통째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남자 터틀렉 니트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면 이렇게 통째로 써주는 겁니다. 이 상품에 맞는 키워드를 써주는 거죠. 그렇게 써주니까 어때요? 이게 노출도 잘 되고 이제 구매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수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만 쓰면 노출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쇼핑 검색 광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쇼핑 검색 광고 1탄, 2탄 두 가지 영상을 보시고 적용을 바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대표님 처음 들어왔을 때 쇼핑몰의 상품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남자 사계절 키높이 발표나 인조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남자 첼시부츠, 키높이 첼시부츠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고 계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리뷰도 48개라서 키높이 첼시부츠 이거 순위 어떤지 한번 볼게요.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오셔가지고 랭킹 추적 실시간 들어오셔가지고 키높이 첼시부츠 그리고 여기 스마트 스토어 명을 치시면 이렇게 검색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1페이지 18이 들어왔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상품명을 덩어리로 써놓고 거기에 구매 건수가 조금 쌓이게 되면 상위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키워드도 잡고 싶고 저 키워드 잡고 싶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짬뽕에서 쓰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덩어리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순위가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눈에 띄게 높아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잘하신 점은 뭐냐면 바로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이 어때요? 눈에 바로바로 들어오죠. 지금 제품들이. 왜 그래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기본은 뭐예요? 상의는 상반신 컷으로 하의는 하반신 컷으로 그리고 이렇게 전신은 전신 컷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을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품이. 썸네일은 기본을 지켜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을 잘 지켜주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목폴라 니트 같은 경우는 소구점이 명확하죠? 이렇게 목을 감싸고 있는 거 이렇게 클로즈업 컷 딱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이런 썸네일도 연출을 하실 수 있는 센스나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칭찬드리고 싶은 점이 뭐냐면 가격대예요. 가격대. 지금 가격을 3만 천 원 3만 2천 원 2만 6천 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2만 8천 9백 원 1만 9천 8백 원 그리고 5만 8천 9백 원 5만 9천 8백 원 이런 식으로 가격대도 센스 있게 잘 설정을 해두셨고요. 그리고 판매가도 아주 적정해요. 제가 저는 이제 남성 오류 쇼핑몰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얼마의 판매가가 적정할 것이다 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집업 니트 요즘 많아요. 그런데 지금 딱 1만 9천 8백 원 정도면은 적당해요. 그리고 목폴라 니트도 2만 8천 9백 원 정도면 아주 적당해요. 자 그러면은 2만 8천 9백 원짜리니까 이게 상품 원가가 얼마 정도로 떨어져야 되냐 했을 때 한 1만 4천 원에서 1만 6천 원 사이 1만 6천 원이면은 사실 이 판매가를 좀 더 높여줘야 되고 한 1만 4천 원 정도면은 이 판매가가 적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택배비를 받으시네요. 그러면은 한 1만 6천 원까지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딱 봤을 때 이 상품의 도매의 원가가 한 1만 6천 원 정도 1만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진율도 충분히 잘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런 반팔티도 1만 8천 9백 원에 지금 팔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매의 원가가 한 8천 원 9천 원 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 소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실력이 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선해야 될 점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 지금 잘 찍고 계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를 봤을 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지금 사진의 색감이 초록 색깔을 띄고 있죠. 이런 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이거는 색조의 영역이에요. 색조. 제가 간단하게 사진의 색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진의 색감은 두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색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색온도예요. 색온도는 아이폰에서 이제 따뜻함이라고 표현되는 건데 첫 번째 색조부터 들어가 볼게요. 색조라는 개념은 색조가 높아지면 마젠타 끼를 돌아요. 마젠타라고 하면 불그스름한 끼예요. 그리고 색조가 반대로 낮아지게 되면 지금 이 보시는 사진처럼 녹색끼를 돌아요. 녹색끼. 그린 끼가 좀 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촬영을 하고 나서 사진을 올릴 때 아이폰으로 이런 색감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을 하지 못해도 자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깔 녹색끼가 좀 돌면은 어떤 걸 만져주시면 되냐면 색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녹색끼가 돌고 있으니까 색조를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은 이게 색깔이 녹색끼가 조금 죽으면서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진에는 이 화이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면은 화이트 색깔을 화이트처럼 딱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뒤에 하얀 색깔 벽지 있죠? 이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 하얀 색깔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살짝 녹색끼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색조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얀 색깔이 하얀 색깔로 좀 더 보이고 있죠? 이 사진은 자연스럽게 화이트 밸런스가 잘 맞춰진 사진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썸네일로 하셨으니까 이 사진도 색조를 조금 높여주셔가지고 마젠타기를 추가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색온도인데요. 색온도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란 색깔 그리고 좀 더 많이 높아지면 붉은스름한 색깔로 바뀝니다. 우리가 석양 같은 거 노을 질 때 색온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색온도의 개념도 높게 설정했다가 낮게 설정해봤다가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색온도가 낮으면 푸르스름한 색깔을 띄어요. 우리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뭔가 차갑죠? 그게 뭐냐면 색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포영화 같은 거 찍을 때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카메라 필터를 색온도가 좀 낮은 필터를 많이 씌우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색온도가 낮은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색온도도 조금 높여주시고 마젠타기도 조금 올려주셔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는 순간 색감을 조절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개념이 없으면 막 노출도 만져보고 휘도도 만져보고 막 밝기도 만져보고 이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색감은 색온도랑 그 다음에 색조 이 두 가지로 맞추는 겁니다.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다 괜찮은데 또 이런 사진은 색조가 조금 높게 나왔죠. 사실 이렇게 색조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창문에 이제 썬팅 작업이라고 하죠. 썬팅 작업을 보통 이제 초록색깔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초록색깔로 돼 있으면 사진이 녹색기가 많이 돌도록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후보정, 색감 보정을 통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꼭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사진들 중에 이건 또 괜찮은데 이건 또 안 좋죠. 이렇게 사진이 자꾸 색깔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진 색감을 꼭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동영상도 색감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색감 조절을 아이폰 편집 기능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색감을 꼭 다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진을 찍으실 때 피사체 그러니까 대표님이 모델이시니까 그 모델과 카메라 간의 간격이 많이 넓은 것 같아요. 자,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지금 이런 동영상 찍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질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멀리서 카메라를 셀카로 찍고 크롭을 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화질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질을 최대한 선명하게 나타내시려면 좀 사진을 이렇게 가까이서 가까이서 찍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부족해요. 조금 화질이 깨졌잖아요. 이것도 크롭을 좀 멀리서 찍고 크롭을 많이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진을 찍으실 때 좀 가까이서 카메라 눈하고 모델하고 거리를 좀 가까이서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제품의 원단 같은 것들도 잘 나와야 옷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울을 사진 촬영할 때는 무조건 닦고 수건이나 아니면은 이제 면으로 된 것들로 거울을 한번 닦고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그렇게 심하게 느껴졌냐면 이거 지금 먼지가 다 묻어있죠. 우리가 의류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는 꼭 거울을 한번 닦아주고 촬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마스크를 일부러 이렇게 내시는 느낌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잖아요. 마스크 없이 이렇게 목을 깔끔하게 잘라볼게요. 자,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그냥. 이런 셔츠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게 딱 잘라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방에 맞게 자르면은 보세요. 사진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마스크가 나오면은 이 느낌이 굉장히 사소하지만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셔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연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스크가 살짝 나와버리면은 그런 느낌을 좀 덜하게 받겠죠. 그리고 지금 와이셔츠를 이렇게 한번 빼고 찍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대바지를 해서도 한번 연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팔을 이렇게 다 내리고 찍으셨잖아요. 그러면은 팔 소매 부분 한번 걷어서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세요. 마스크가 나오니까 뭔가 옷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잘라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시면 바로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스크가 있고 없고 차이도 있다는 거 그래서 목도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지 마시고 한 이 정도 제가 한 정도만 이 정도로 잘라가지고 한번 연출을 해주세요. 이것도 그렇고 만약에 뭐 바람막이나 캐주얼한 제품이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셔츠 제품일수록 좀 더 유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면은 더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배바지도 한번 연출해주시고 이 셔츠를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해주세요. 고객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셔츠를 입고 어떤 식으로 내가 코디를 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교 제품 확보하기입니다. 상세 페이지 내에서 비교 제품 확보하는 거 자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은 또 상세 페이지에 비교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은 비교 제품이 없고 대부분 비교 제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도 사실 목폴라 니트, 터틀렉 니트 이런 제품들은 비교 제품 구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아예 연출을 하셔도 돼요. 이 터틀렉 니트를 다른 타사 제품을 사가지고 목을 좀 찢은 다음에 좀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그 목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비교 제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반폴라 니트를 바로 비교 제품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비교 제품이라고 해서 꼭 그 비교 제품이 뭐 다 헐어가지고 다 못 쓰는 제품들이 아니라 그냥 이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터틀렉 니트랑 비교할 수 있는 거 반폴라 니트 바로 비교할 수 있죠? 반폴라 니트는 어때요? 목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반만 올라와 있죠? 근데 이 터틀렉 니트는 목 끝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주면서 추운 겨울에는 터틀렉 니트가 조금 더 보온성에 유리하다 요런 점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코디들을 이렇게 연출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비교 제품이 없으니까 뭔가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빨리 끝나는 느낌이죠. 그리고 뭐 여기 링킹 스티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링킹 스티치랑 비교되는 제품을 구해가지고 요게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요런 목 부분을 요렇게 쓰니까 반폴라 니트랑 비교했을 때 그런 길이감도 비교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캐시미어 니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캐시미어 니트의 장점들 여러 가지가 있죠. 캐시미어 니트는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그런 부드러움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 아크릴 니트 아크릴 100%로 만들어진 니트는 좀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트를 비교해가지고 왼쪽에는 거칠거칠한 아크릴 니트를 만지는 엄지로 만지는 영상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이런 캐시미어 니트 부드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GIF를 넣어주시면 확실히 이게 더 살아나겠죠. 근데 지금 내렸는데 이것만 나오고 끝나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비교제품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비교제품을 잘 활용하신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대표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넨셔츠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 이런 단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구김이 너무 잘가요. 다림질 없으면 못 입습니다.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거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게 비교제품이에요. 린넨셔츠 구김에 대한 걱정들이 전만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져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구김이 많이 가는 것들 구김 걱정 노 그래서 브랜드 린넨셔츠 이래가지고 구겨진 거 이렇게 하고 우리 거 이렇게 했을 때 구김이 없는 거 보여주는 거죠. 동그라미까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박음질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대표님 왼쪽에는 드라이아이스가 통풍이 안 되는 원단으로 해가지고 통풍이 안 되는 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통풍이 되는 게 조금 더 부각돼서 보이겠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린넨이 너무 두꺼워요. 좋아요. 린넨 찰랑거리는 거 보여주시고요. 딱 한 가지 단점 화이트 색상은 비침이 있다. 이런 것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객님들이 조금 더 신뢰를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를 쓰실 때 다 검은 색깔로 통일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도 고객님들이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 구김이 발생하지 않는다의 빨간 색깔이나 파란 색깔로 그리고 저렴한 셔츠 느낌이 나지 않는다 요것도 색깔을 넣어가지고 고객님들이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체킹을 해주시면 더 100점짜리 상세페이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피팅거 나오면 되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사실 저는 이 대표님의 처음 쇼핑몰의 퀄리티를 알고 있어서 딱 지금 봤을 때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파워등급이시거든요. 판매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 영상만 보시고도 이렇게 충분히 개선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대표님이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대표님도 충분히 고쳐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꼭 고쳐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하이버 입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버로 한 번 들어와 볼게요. 하이버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버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은 하이버에는 상품을 지금 올리고 계시는 중일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잖아요. 요거 요거 지금 썸네일 똑같이 해놨죠. 이 썸네일을 하이버에는 다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하이버에도 썸네일을 똑같이 하면은 우리가 가격 비교 매칭으로 묶일 때 하이버까지 같이 묶이거든요. 그런데 하이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격 비교로 매칭했을 때 하이버에서 이렇게 3만 1,400원이라고 설정해놔도 이 하이버 플랫폼에서 조정을 하나 봐요. 자동으로. 그래서 가격 비교 매칭에서 최저가로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3만 1,400원으로 설정을 해놔도 가격 비교 매칭으로 묶였을 때 이게 뭐 2만 9,800원 또는 2만 9,700원으로 노출이 되면서 최저가가 하이버로 노출이 돼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가격 비교 매칭 내에서 최저가 사로가기를 했을 때 우리 스마트 스토어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이버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버에 등록해 주실 때 또는 룩핀에 등록해 주실 때는 비플로우랑 네이버의 썸네일과 다른 사진을 등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하이버에 등록하실 때 상품명은 네이버처럼 이렇게 간결하게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조합해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하이버에는 카테고리 최저가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니트 맨투맨 되어있죠. 자 네이버에서는 이 니트라는 키워드의 카테고리랑 이 맨투맨이라는 키워드의 카테고리랑 다르잖아요. 네이버에서도 다르고 하이버에서도 달라요. 그런데 하이버에서는 만약에 이 상품이 판매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니트라고 검색을 해도 이 상품이 노출이 되고 맨투맨이라고 검색을 해도 이 상품이 노출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네이버에 비해서 하이버는 카테고리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버에서 상품명을 써주실 때는 여러가지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관계가 없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아마 MD쪽에서 제재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키워드들은 많이 조합을 하셔가지고 길게 적어주시는 형태를 가주셔야 됩니다. 하이버 내에서는. 물론 하이버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런 카테고리 최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검색 결과에서 정확도를 요구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버에 상품명 적어주실 때는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적어주시기를 바랄게요. 하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아예 하나 따로 빼가지고 한 번 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이든피플 대표님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처럼 쭉 가시면 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계속 가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물이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3월달을 넘어서 4월달 5월달 되면은 계속해서 성수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지치지 마시고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이버도 지금 13개밖에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시간 투자 계속 하셔가지고 등록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반응이 오는 제품들이 생겨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피드백 참고하셔서 꼭 바로 적용을 해보세요. 대표님은 적용하시는 실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 2023년 12월 정도 되면은 아마 빅파워 등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송 옥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